아우 냄새 출발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? 대학로 똥중의 똥 탑 오브 더 탑 무지개 똥을 보러 갑니다 무지개 똥 아련하러 갑니다 여러분 무지개 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? 예 아시는 분 아실테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똥중의 똥 탑 오브 더 탑 그냥 이걸 하는 취지를 이야기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흥얼거려지는 그 고요한 마음의 노래를 따라서요 오빠 야 마음에 무슨 무지개 똥이 있다 그러면 어떡해? 아니 옛날에 똥만 가득 찼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제가 똥에 성전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큰 똥 자이언트 무지개 똥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조그만 똥이 이렇게 있죠 오늘 제가 제가 영접할 것은 이 무지개 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야야야야야야 내 똥 무지개 똥 갈랐어 야야야야야야 내 똥 무지개 똥 얼마나 사랑스러운 똥이겠습니까? 야야야야야야야 내 똥 무지개 똥 제가 조동을 빚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똥을 놓을 수 있을까요? 지신을 놓잖아요 예 만세 무지개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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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 kilograms 만지면 똥 묻는 사람? 무지개똥 알아요? 무지개똥? 네 무지개똥 몰라 몰라? 노래 있어 야야야야야 내 똥 무지개똥 칼라똥 어때? 이상해 이상해?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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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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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